자전거는 다 먹었다 복동이 여러분 벌써 술이 나오니까 벌써 술이 나오니까 너무 좁아졌다 자전거도 다 담겼고 자전거도 다 담겼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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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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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한파트 삐잉 털었네 어묵 한파트 삐잉 털었네 이색 아묵 시원하지? 시원하면 됐어 네 그래 시원하지? 시원하네 시원하면 됐어 4키로 깻잎을 4키로 시켰는데요 깻잎김치 담고 우와 4키로가 이렇게 많을 줄이에요 정리하는데 지금 이만큼 정리하는데 30분 걸렸어요 다시 씻어야되요 밖에 반이 더 있어요 망했어요 망해 적당히 조금은 시켜서 만들어 드세요 이 많은 깻잎김치를 다닐 수는 없겠고 적당히 담다가 장아찌 나머지를 만들려고요 재료가 엄청나게 쌀 다시 만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위에 이렇게 한 수저만 올려서 묻혀주면 돼요 여중에는 이제 감이 다 돼요 양금장은 그냥 다 한 컵씩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는 처음에 봐서 액젓 한 컵 간장 한 컵 올리고당 한 컵 고춧가루 한 컵 깻잎 씻을 때 씻을 때가 엄청 고생이지 어처까지는 아니지만 한 2시간 정도 이거 골라내고 씻고 했던 거 같은데 양이 많아서 양념장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그만이에요 기장씩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니까 있겠니 너무 큰데 그것도 큰 것도 골라낼까 하다가 이렇게 꾹 눌러도 괜찮아요 왜냐면 금방 나중에 숨이 쑥 뜨고 있으면 이게 반 정도 줄어들거든요 짠 괜찮죠 맛있겠죠 아유 복덩이 말고 이거는 통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이제 장아찌 너 말고 엄마 뿌시락뿌시락 하느라고 바빴죠 너도 지키느라 바빴죠 15시 20분 근데 시원해요 살만해요 아까보다는 먹둥이네 먹둥이네 우리 먹둥이도 살만해 그치 자자 이제 들어가자 사랑해 사랑해 거다 하이파이 olha 이거? 이거? 너도 벨 깐다. 너도 벨 깐다. 완벽한 복둥이. 예쁘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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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예뻐. 완벽해. 음악